완전 정신적으로 안정도 취하고 다 해야되는데 의지할 때는 뭐 남편밖에 없네 의료받을 것도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암 수술을 하기 바로 전날 입원하기 전날 제가 너무나 감사한 그 팬분들하고 라이브 소통을 좀 했었어요 그 와중에 언니 몸에 예쁜 몸에 흉선 남으면 안 되니까 연고 선물로 보낸다고 이렇게 보내주고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막 울면서 너무 고맙다 아유 우리 남편보다 낫다 나 남편도 수술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막 소통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입원을 하자마자 막 아까 라이브 소통했던 게 기사가 민지영 뭐 암투병 뭐 암, 암 수술 남편은 연고도 안 사줘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나면서 어, 막 민지영 수술 앞두고 서러움에 눈물이 터졌다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 기사로 났는데 거기에 댓글이 야, 뭐 민지영 남편은 이제 송장 치를 일 밖에 없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플들이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못됐다 이런 걸로 밤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유일한 보호자인 남편이 이제 수술하러 들어갈 때 같이 있어주기로 했는데 밤새 그 악플에 시달린 우리 남편도 피곤하셔서 아침에 잠이 들어가지고 못 온 거야 난 보호자 없이 수술을 한 거야 이런 거 아니지 아.. 아이고 봐 그래 아 이게 아이고 아 쉴드를 오참 뭐 형이 근데 아니 그럴 수 아이참 아이 참 아이참 아니, 본인도 욕을 엄청 악플로 드셨겠죠 아, 악플먹었겠지 그래 어, 밤새 잠을 못 이르셨겠죠 근데 촛딱 쏜 얘기가 없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